우리 또 초청 가서 한 번 모시겠습니다. 정돈님이라는 음반을 내놓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써니씨 모셔서 정돈님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써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리를 조금 올려주십시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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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감사합니다 선혜씨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래 오늘 신곡 만드셨다고요? 아직 완성곡은 아닙니다 완성곡은 다음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여러분께 조금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착구가 선생님한테 가서 MR을 떠왔거든요 어때요? 괜찮습니까? 네,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